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라잇툰! 안녕하세요, 온앤오프입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온앤오프의 메인 래퍼 와이엇이라고 합니다. 이번 추석 여러분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.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온앤오프제이 였습니다. 오늘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온앤오프의 효진입니다. 이번 추석 가족들끼리 모여서 못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또 서로 덕담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온앤오프제이전입니다. 민족 대명절 추석! 추석!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온앤오프의 만내유입니다. 네, 이번 추석도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온앤오프의 MK입니다.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까먹지 마세요, MK의 생각도. 네, 신곡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타이틀곡 바람이 분다죠? 네.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이 분다 제목 그대로의 엄청난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.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람이 분다. 와우. 이제 곧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될 텐데 우리 퓨즈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 기대에 저희가 또 이제 부흥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많이 만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퓨즈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추석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더 좋은 얼굴로 만납시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